블링블링 거북이 아니 그 공주 같은 거 전 싫어요 그리릭공 거북이 20억 거북이 50억 거북이 30억 땡 벌칙 4개야 정말 재미죠 부연 설명이지 부연 설명 왜냐면 부연이잖아 자 오늘 할 게임은 제 5급의 3원 DC 퀴즈 도전입니다 오늘 게임은요 2대2로 대결을 진행할 건데요 여기 왼쪽이 B팀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저희는 정했습니다 하나 둘 셋 블링블링 야 그거 우리가 하려고 했어 그림자가 왜 블링블링이에요? 그림자잖아 그림자 우리 비치고 영어를 모르니까 준비한 구호 보여주세요 거북이 이렇게 알았어 올게 하나 둘 셋 거북이 오케이 거북이 우리가 빨랐어 진짜 빨랐어 너무 깜짝 자 해봐 이제 토요일 일요일 9시 10분 티비에 저희 연습게임이 끝난 거죠? 블링블링 2번 2번 자 이제 시작할게요 오케이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가 빨랐습니다 고원 서율 장욱 확당국 고원 장욱 서율 1등 당구 1등 당구 2등 고원이는 없었는데 그럼 말씀해 주세요 집에 가게 드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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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링 블링 완전 새로움 작품 저희 작품이 사실 그렇게 형식적으로 보여줬던 작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? 되게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작품이고 파트 2에서도 또 다른 매력들과 환경들이 들어올 거라 완전 새롭다는 표현을 해봤어요 정말 재미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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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북이 잘생겼다 목소리 좋다 피부 하얗다 하하하하 진짜 완벽하다 목소리 좋고 완벽하고 착하고 어? 아까 정답 뭐라고 했었죠? 정확히 다르게 얘기한 건 방금? 피고 하얗다 부연 설명이지 부연 설명 왜냐면 부연이잖아 자 하하하하 블링블링 낙수의 검 거북이 잠깐만 잠깐만 탈이 서 검이 아니라 얘들아 그러니까 봐봐 사용하는 것이 산수법이 될 수도 있고 천기가 될 수도 있고 이거를 물리학적으로 내가 검과 칼이 다른 이유로 설명하면 돼 나도 인정한다 진짜 아 그거는 윤정이가 얘기했어 다른 팀이야 다른 팀 아 부끄러워서 못 하겠다 나는 거북이 근데 제가 해도 돼요? 제 대선은? 이거 마시면 우리 오늘 부부가 되는 거다? 땡 일단 하나 추가 오케이 이게 아니에요? 아 세 글자가 비슷한 뉘앙스인데 글자 수가 안 맞는 거야 이거 마시면 이제 부부가 되는 거야 단호하시네 아 거북이 우린 정말 부부가 되는 거다 땡 너무 땡이에요 너무 땡이네 거북이 이거 마시면 우리 오늘 부부가 되는 거야 그거 마시면 우리 이제 땡 뭔 소리야? 우린 정말이라니까 맞다 그거 마시면 우리 정말 부부가 되는 거다 감사합니다 야 야 내가 방송 나가면 엄마가 막 울 거 같아 내 아들의 낯선 모습을 어머니가 보시면서 그렇지 그렇게 치면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울고 계셔 알지 알지 다국이 1월 1일을 잡고 나라 해산한 저녁에 얼마 풀링블링 황금 1,000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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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링블링 100만원 1,000냥 풀링블링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그냥 1,000만원 찍어야지 1,000만원 찍어야지 1,000만원 5,000만원 어? 거북이 야 나 되게 부자구나 거북이 20억 풀링블링 100억 형 죽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? 거북이 50억 거북이 30억 거북이 거북이 어 지금 거북이 아 지금 시조 배우 벌칙 4개 벌칙 4개야 지금 벌칙 4개야 어떡하려고 준비해주세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움직이지도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20 6억 플리빌링 20 6억 28억 이야 너 되게 부자였구나 그니까 아니 고개가 이렇게 흔들린다고요 이름 있어? 거북이 1번 옥시미 응 맞아 아 블링블링 3번 팥죽 뭐? 진짜 모지리동무다 진짜 모... 나 모르겠어 거북이 2번 숙불 고추장 더덕고이 블링블링 블링블링 깍두기 4번 독숭아 김치 왠지 박진 선배가 했을 것 같아 나도 안 했어 저거 우리 커플템이야 이렇게 잘 보이는 게 있어 너무 좋다 저 근데 귀걸이 좀 어떻게 안 돼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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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링블링 10냥 4번 거북이 3번 5냥 어 블링블링 1냥 하... 시청자들에게 촬영 분방사습을 해야하는 이유 3가지 업체해주시는데 사진팀 인정한 현상으로 블링블링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비주얼이 좋으니까 에이 아니지 아니라고? 비주얼이 안 좋다고? 재미가 없다고? 아니 내가 있잖아 스토리가 탄탄하니까 배우들의 매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현장에 모여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 정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? 그 어떤 이 그동안의 노고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당연히 아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 번 얘기해주세요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먼저 할팀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환원 빛과 그린자 혼자 보는 거보단 대한민국 다 같이 보는 게 낫지 현장하는 게 재밌다고요? 혼이 바뀌는 드라마였죠 네 9시 10분 TVN 본방사습 와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이 춤이 잘했다 박수 이 춤이 잘했다 박수 이 춤이 잘했다 박수 박수 안 쳐요? 와 나 진짜 또 진다 또 졌어 나랑 똑같아 똑같아 또 좋아 야 나 좋아 나 좋은데 용세니까 기분만 빠졌어 그렇겠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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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즐거운 게임 하면서 오늘도 우리 신승호 배우를 이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다음 저희 환원 회차도 더 재밌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남은 회차 또한 즐겁게 시청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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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